3년 전 모 여수시 의원의 성폭행 가해자 옹호 의혹 기억하십니까? 당시 해당 시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까지 거론될 정도로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시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법인을 상대로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당사자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내 한 부설기관이 여수시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항목입니다. 폐업한 공동작업장 통장 사본부터 성매매 피해자 자립 현황까지 40여 건에 달합니다. 해당 부설기관은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와 전남도가 관리하는 법인 자료를 요구한 건 부당하다며 여수시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는 계속됐다고 토로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취업지 등 개인정보까지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 민덕희 여수시의원. 부설기관은 이 모든 게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9년 민 의원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 옹호 의혹을 제기한 게 이 법인의 설립자이기 때문입니다. 미투에 민덕희 의원이 가해자라고 서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연관되어서 자료를 다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덕희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의무를 다한 것일 뿐 과거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관의 보조금 관리와 회계 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상임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